자달라라 버스터미널 저는 지금 자달라라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자달라라 근처에 있는 데킬라라는 도시에 가서 데킬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데킬라도 많이 마셔보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데킬라에 도착했습니다 데킬라 중류소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데킬라 버스에서 내려서 데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로 한번 가서 데킬라 중류소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점심은 타쿠를 먹으러 왔습니다 중류소를 시켰는데 데킬라에 도착했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하니까 네 진짜로 데킬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세계 테마기행에서 봤던건데 엄청 높은 공을 올라가서 뭐를 기원하는 거라고 들었었어요 꽤 높아 지금 이 정도는 되니까 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자세히 굳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은 언제쯤이 도와줬어? 호들아 호들아 죄송해요 그러지 않나? 저도 세계 테마기행에서 지나가면서 본건데 여기서 이곳을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여기가 호세포에를 보잖아 여기는 호세 꾸에르보라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테킬라죠 이 새가 아마 호세 꾸에르보 상징인가봐요 바로 딱 서 있네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기 증류소가 근데 한 번씩은 테킬라입니다 이건 블루 아가베 테킬라입니다 여기 16분만의 오븐이 있어요 40분의 오븐에 온 온도가 90분의 온도가 우린 오븐에서 온 온도가 가동으로 떨어져서 세척이 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갑니다 엑스트라 에이저 어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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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시간이에요 수용시간 이건 60도짜리인데 시중에서 파는 건 아니라 정제되기 전 그 상태에요 예, 암겨야 돼요 예, 암겨야 돼요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구나 약간 찐 아가베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아가베 약간 고구마 맛이 나요 이게 완전히 먹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씹기만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시중에서 파는 블랑코 그리고 아까보다 살짝 노르스름한 느낌이 나요 얘는 훨씬 약간 향, 풍미가 느껴지는 거 같아요 맛있다, 얘도 얘는 진짜 맛있다 아까 거는 알코올 향이 확 올라와서 기침이 확 났는데 얘는 훨씬 낫네요 몇 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3년 정도? 방금 먹은 거는 숙성되지 않은 거고 얘는 1년 숙성한 거 완전히 갈색빛이 뛰죠 어, 근데 부드럽게 넘어가요 확실히 1년 숙성시킨 게 훨씬 맛있긴 해요 저 혼자 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yeah 호모님 그리워줄게요 저거 안돼요 한참용시킨 bear 호흡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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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내가 마치지 않았지만, 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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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킬라를 4잔 마셨는데, 살짝 취한 것 같은데 이제 대킬라 농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킬라 투어를 마치고 나왔는데 선글라스가 없네 저는 제 선글라스 히스테리티가 남아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대킬라를 마치고 대킬라를 마치고 대킬라를 마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원래 여기서 보고싶었던게 그 아가베 밭을 보고싶었는데 여기 대킬라 도시에는 없는거에요 아까 테이스팅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로 한 10분 15분 15분 정도 보러가면 아가베 밭이 있는 디스틀러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구요 제가 아까 동네를 걸어봤을때는 아가베 밭이 안보였는데 적어도 1km 이상은 걸어가야됐어요 저 멀리 이제 아가베 밭이 보이는거 같네요 아가베 밭이 여기도 투어하는 곳인가봐요 옛날에 오랫동안 받은 Bengals 아가베 하시엔더? 아가베 하시엔더? 아가베 하시엔더? 이젠 인도도 없고 그냥 돌길이야 돌길 완전 테킬라 내에서도 시골로 들어왔어 뭐 위험한거 같진 않은데 완전히 시골이네요 여기는 hola 아가베 하시엔더? 네 아가베 하시엔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가서 보면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보게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아가베 보이긴 하네요 여기 여기 기찻길이 있어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호세쿠에르보에서 하는 기차투어가 있대요 한 2천폐소정도 하는 그걸 타면 진짜 럭셔리하게 벳길라를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왔네요 그냥 hola hola 바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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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아스 아 여기 그냥 넘어오면 되네 아 여기서부터 완전 아가베가 다 보이는데 멋있다 아 여기까지 한 30분 온거 같은데 온 보람이 있네 이게 바로 아가베입니다 아가베 이 아가베로 데킬라를 만드는거죠 이게 대부분의 그런 그런 농장들은 이렇게 단벽이 둘러져 있어 그래서 보기가 힘든데 여기는 좀 볼 수 있네 한참 아예 볼 수 있네 이 아가베 푸릇푸릇한 향이 확 나 찔때 나는 오븐 냄새랑은 또 다른거 같아요 되게 약간 상쾌하고 프레쉬한 그런 향이 나는거 같아 아가베죠 이게 hola 식소 joined 전般 가슴 돌 그嚐 rill tequilen요 tequilen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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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